좋아요, 구독 나스닥부터 함께 허생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진단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장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다 되돌림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0.09%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늘의 추세 어떻게 될지 현재 시황과 상황,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허생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해야 될 이유가 딱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금 우리 고용시표, 비농업 부문 고용시표가 나왔잖아요. 그 부분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일자리는 늘었습니다. 일자리는 늘었으면 이거 안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또 단위 시간당 비용이죠. 임금에 대한 부분은 줄었어요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. 어저께도 우리 저희 노란톡방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굳이 굳이 굳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. 한마디로 올라가니까 좋은 거구나 해서 올라간다고 그걸 따라 보시면 안 된다고 누차 몇 번은 말씀을 드렸고요. 비농업 부문 고용시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. 일단은 고용시표 결과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이요. 방금 20일 30분. 30분에 발표가 된 부분이요. 이 부분. 이게 글쎄요. 저희 지인분들께서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그러시는데 글쎄요. 이게 좋은 걸까요? 그건 저는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린.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보도록 하죠. 이 부분. 평균 시간당 임금 줄었습니다. 한마디로 인건비 줄었다는 얘기죠. 반면에 고용지수 올라가고 있죠, 지금. 고용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고용은 늘었고 그에 반해서 임금은 떨어졌다는 얘기.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지인들하고 같이 날씨당 매매를 하고 들어왔는데 5분 만에 한 38만원, 40만원 그 정도 벌금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차트를 보면서. 네, 함께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고용지표를 시청자분들이, 시청자분들이 아니죠. 해외 선물을 하는 분들이 본인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서 나스닥이 개장 이후에 상승했던 게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개장 직후에 한 30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좀 미끄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보죠. 네, 지금 480팁 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간단하게 매매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자리 470을 잡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470, 475 이 부분이요. 이 부분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500까지밖에 안 왔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잡았었고 제가 위로 온다 그러면 한 600, 590, 600 정도 그 정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위로는 좀 쌌네요. 그래서 지금 보신다면 이 부분이 위를 지금 신고점을 또 갱신했거든요. 570이 제가 알기로는 신고점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 627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50포인트면 200팁 정도 갱신한 거네요. 그렇다 그러면 밑으로 저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거 위로 튄다 그러면 한 번 쏘고 밑으로 뭐랄까 저점 돌파로 내려갈 수 있어요.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은 늘었지만 또 임금도 줄었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패드에서는 어떻게 올지 그 부분들을 판단해 보신다면 일단 1봉에서 본다면요. 먼저 1봉을 좀 볼게요. 큰 프레임에서 1봉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가 570이 한 이 정도가 됐을 겁니다. 이 정도. 570 이 정도가 됐었고 그럼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쩝대 말씀드렸다시피 15,000을 가기 전에 이 부분이요. 이 부분 좌측으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? 이 부분 끝단 이 부분에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570 570 이 정도 그리고 이 끝단 이 정도가 되겠네요. 이 정도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국간 설정해주고 계시네요. 630 630 640 이 정도 이 정도가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오늘 걸렸나요?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고점 627이네요. 살짝 골랐네요. 살짝 이 부분 맞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400 430 그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팁 차트로 다시 볼게요. 430까지도요. 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매매를 할 때 275 이 자리에서 참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. 275 그리고 250 그리고 오늘은 400이요. 400이랑 어저께 400 저녁에 장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00 부근 상당히 셌습니다. 이거 못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못 올라가가지고 이 400이요. 14,400 이 라인을 못 올라가가지고요. 한참 동안 헤맸던 라인인데요.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좀 받아보셔야 될 자리는 1차는 470, 475 이 부분이고요. 네. 그리고 2차는 여기요. 425, 430 이 부분 425, 430이요. 네. 그리고 3차는 400, 395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차는 470, 475 네. 2차는 425, 430 네. 3차는 상고, 400 네. 그리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. 340, 345 350 네.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리는 4자리 매수는 4자리 정도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그리고 위로 보신다 그러면 네. 위는 아까 우리가 오기 전에 560, 550 이 정도를 일단 먼저 받선인데요. 고점이 갱신됐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올려야 되겠죠. 그래서 한 단계도 올리면 잠깐만요. 이 부분 한 단계도 올리면 네. 그렇다면 565, 570 565, 570이요. 565, 570하고 직전 고점이죠. 565, 570 이 부근하고 1차 낸 매도는 565, 570 그리고 2차가 595, 600 정도가 되겠네요. 이 정도.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려가는 거 보시고 파동 만드는 거 보시고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분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다면요. 분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지장 확인해보죠. 이렇게 본다면 이게 잔상이 남아서 네. 우리가 아까 걷던 자리가 이 정도죠. 400 분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. 그리고 475, 470 이 자리죠. 방금 네. 그리고 425, 430 445 그 정도 이 정도 분봉에서도 걸리고 틱봉에서도 걸리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일단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매수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저께 많이 올라갔다고 오늘도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정도 눌렸으면 매수 받을 수 있겠지 신고점 갱신하고 다음 내일부터죠. 내일부터 패드가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.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면 말벙어리죠. 연준 13, 14회의 앞두고 말벙어리가 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언론들은 자기들의 입만세 맞는 뉴스를 쏟아낼 거거든요. 거기 휘둘려가지고 더 간다 더 간다 아니면 이제는 끝이다 이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그 부분들 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